수고하셨습니다. 정학 1위 문병국 선수! 그녀가 6월 18일 6월 18일 리그 2차전 첫날 대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륙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전기가 캔셀됐습니다. 리그 2차전 캔슬이 돼서 오늘 장비대회 세팅도 한번 보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은 혼을 좀 내줄려고 했는데 오늘 하늘이 더와서 헨들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매우 아파요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1시간 동안 모임을见수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파이널 글라이터 고도는 1660 지금 파이널 글라이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앞서에서만 약간 조정해서 보자 할 것 같아요 지금 파이널 글라이터 가이널 글라이터 가이널 글라이터 자 오늘 문경리그 2차전 지금 두 번째 타스크 성립이 됐는데 골 일찍 들어왔어요 문병웅 선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선두에서 스타트할 때 너무 고도가 좋아가지고 선두에서 너무 멋있게 갔는데 한 3분의 1 지점 갔을 때 이게 너무 죄책국인거에요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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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가지고 더 이상 이 상태로 고도는 한 1400 됐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백도에서 잡고 와가지고 거의 필요한 수 같아요 하늘이 저렴하게 열리고 편안하게 여기 오는데 눌러나러 편안하게 왔습니다 타이밍이 젊요했네요 참는 것이 오늘 절정적인 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치구 선수는 오늘 어땠나요 저같은 경우에 스타트할 때 너무 고도 유지를 잘 못하고 선두그룹 한번 놓쳐가지고 앞으로 한 50-60km 남은 동안에 고도 좋은 서머로 높게 해서 가다보면 한두 번쯤은 무조건 선두 붙을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버티면서 이제 끝까지 그냥 완주를 목표로 했던게 골 사실 골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선두인지 잘 모르고 이제 들어왔었는데 오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는 같습니다 문섭이가 1등이냐? 아 치건이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아 제가 이제 먼저 또 갈라 했는데 아 이거 악세라다 어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악세라다를 밟아가지고 먼저 갈라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앞에서 이제 빠지겠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가면 조절을 하면서 이제 지은이한테 추를 당했네요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 밉지가 이기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우리 는 오늘 일 낼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하늘이 안 도와줬어 아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성부 1위 정민혁 선수.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시상대모다. 원치건 선수. 좁아지 말고 기술을 밀고 있잖아. 이렇게 쉽게 투어내가 하니까 마음이 안 나. 나는 못 넘어갖고 발발을 대고 있는데. 자 대왕의 중학 1위. 문병국 선수. 웅! 뽁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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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가서 깊지? 옆으로 올라가세요. 조상님이 돌봐서 오늘 1등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님 화이팅! 화이팅! 또 1, 2, 3등 나눠서 우리 지진수 대표이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시상 직접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다빈치 시상 3위! 김승현입니다. 상금 40만원! 핫핸드로팬이죠? 다음 팀다빈치 2위! 팀다빈치 2위! 팀다빈치 2위! 지난번에 1등 하셨는데 이번에 또 다시 1등 하셨습니다. 문병국 선수!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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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